비정상키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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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본다 기대되는 분 중의 한 분이에요 이 분 오 쉿 라운드 1 파이트 시즈커킹 머야 아 레이건데 좀 걸리네 와아 카토키크 오잡다 역시 터킥의 힘 와우 라운드 2 치이 denk 치이 아니네 에 Pie . 어우 다 놓은라 빠질 뻔 와아 다행이다. 이렇게 안들었으면 안죽지 않았을까? 왜 안 썼어? 우와 천재 흡소리봐 캔슬하고 오셨네 흐흫 오오오오 따당 땅 왜 왜 맞나 이거 저거 오오 이야 참치나다 뭐야 왜 자꾸 맞아 나만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라운드 2 파이트 twenty ivo 은 오오 오오 트 크림 로 sorte wasn ington 좀 신기하다 커키 타이밍이 아 커키 쓸 줄 알았더니 제스툴 아이고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우 잠심해 플레이가 제스틴 아 안되네 페링이라뇨 형님 아 너무 신선한데? 아 가드 안됐나 이거 뭐야 이거 아 왜이래 대각종 문제가 있는데 아휴 아파라 어우 내가 안나가놔 아휴 플러스구나 뭐야 커키 아 중립이 왜이렇게 않는데 아 미치겠네 하하핳 다행이다 전설의 비정상 키라닌 패턴 오졌구요 아 이거 아 싫어 오 제발 이게 안돼? 이게 안돼? 아 고생하십니다 아 너무 신박하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랬다 아 수건 Renau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